7월 말에 6만 3천원대에 머물렀던 신풍제약 주가가 8월 마지막 주 들어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8월 30일 장중한대 7만 9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아마도 신풍제약이 개발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계획이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3상 시험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난 임상 이상의 11배에 달하는 대규모로 고대 구로병원을 비롯해 20여개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시험 책임자는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임상 이상에서 피라맥스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전반적인 임상 지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번 대규모 3상을 통해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지표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임상 이상 결과에서 1차 평가 변수로 설정된 RT-PCR 진단키트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전환 환자 비율 즉 음전율에서 유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피라맥스는 하루 이래 3일간 투여하는 경고치료제로 2012년 허가 이후 국내외에서 말라리아 환자 약 200만 명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전상 변이 바이러스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3상 임상 승인과 함께 국내에서 대규모 환자 모집에 나선 신풍제약은 앞으로 글로벌 시판 허가 신청을 위해서 이미 임상이 진행 중인 필리핀 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매에서도 임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규모 임상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신풍제약의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신풍제약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풍제약은 이번 임상 3상 기간을 대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중간 임상 결과도 발표될 수 있는데요. 한때 20만 원을 넘었던 신풍제약 주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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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